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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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구인시장이네. 버버버와 함께하고 싶으신 리퍼디. 저 꼭 가고싶습니다. 저 좀 데리고 가주세요. 일단 이거 선택집으로 들어오시죠. 이거 내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. 들어왔다 졸라 재밌겠다. 맞다. 나쁘십니까? 없는데? 아 됐었어요. 조인형님 어서오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어 근데 조인형님 아직 말랩이 아니시네요. 아 죄송합니다. 초면에 이러면 안되는데. 아뇨아뇨 저 오늘은 말랩 가능합니다. 오늘 이거 하면은 돼가지고. 가비도 근데 좀 레벨을. 학생엄 대출 안됐어? 학생엄 대출을 여기다 박는다고? 내가 빨리 받으라 했잖아 가비야. 신청 진작에 하지. 아니 근데 가비야 너. 그 이번 시즌도 쉬는거야? 그 학교? 나 여름까지. 제가 그러다가 학교. 학고가 두번 떴거든요. 텐션 놓지 않길 바래요. 저 학고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. 가비야 괜찮아 나도 이미 재적 당했어. 게임하더라. 아유 가비야 걱정하지마 형 중졸이야. 좋겠네 응가비님 주변에 좋은 형들이 많네요. 아 그거 배워야겠다. 신나고 파티 이렇게 가나요? 굴마 플러니스이신가요? 아 아니요. 굿. 버스커다 수박반거봐. 저기 버버버버. 레전드긴 하네. 이래니온. 저희 오른쪽에 버스커 왜. 벌써부터 다 나면 안되나요? 아 죄송합니다. 위에 갔다 온 것 같은데요. 아 근데 진짜 시너지 뺄 수 있었으면 진짜 좋았을텐데. 그쵸. 근데 그런거 정말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겠다. 아 같은 직업 3명 뭉치면. 어 2명 이상 뭉치면은 좀 더 뭐 있고. 버버버 파티에요? 저요 저요 하는 그런 세상. 좀 더 아름다운 로아가 되지 않을까요. 일단 지금 웃음 시너지는 나온다는 말이 있네요. 아하하하하하. 버버버 출동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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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벼껴주세요. 조심해요. 어때 무력이 근데. 어 무력 깎이지 마소. 삼버서커인데 무력 안되면 일수 있습니다. 자 여기 58줄. 거기 몇줄? 79줄이. 아하하하하하. 어우 주차이가 좀 많이 나네. 거기서 밀어주면 되지. 어 무력 했잖아. 아유 못잡다 못잡다. 어 뭐야 69줄인데 갔다. 걸렸다. 깼어요. 어 나이스. 쯧형 어디가. 아니 아니. 쯧이야 너를 내가 부숴보려고 했던 나의 마음을 모르겠니? 자세해. 모르겠는데. 버버커들 날랜거 봐. 자 일단 버버커 1번이 향룩 클릭했습니다. 아 너무 좋다. 특임전 너무 좋아요. 다음 버버커 2번 준비 중. 네 버버커 스파크 준비 중. 어 저거를 떼어. 아 저기. 인양아 지민이? 이게 누가 남으려나? 어어. 표현 많이 해. 오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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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워르드 무력화 이겼습니다. 나이스. 워르드 무력화 이겼습니다. 멋있다. 나이스. 저희 그러면은 뭐. 벽돌은. 1석커 2석커 3석커로 장점. 아 너무 재밌겠다. 내가 왜 버스커를 안했을까. 이단님 근데 진짜. 저 소원이 있는데. 삼일빅 한 번만 키워주시면 안 돼요? 안 돼요. 이.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. 이미. 님들. 때문에. 잘 알고 계시지 않을까. 굳이 내가. 굳이. 아 나 걸린다. 아 걸린다. 살려줘.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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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. 아유. 아 이게 또. 얄궂게도 번호대로 죽었네요. 3석커가. 이제 박설임도 아니고 3석커인가요? 유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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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오르두구나. 유아. 제 화면에선 좀 보기 듣는 캐릭이라. 너무 단해. 또 이제 그. 쪼띠님의. 그. 또한 이제. 수체증이 한 명 있습니다. 나 요즘에 저 김똥띠라고 아 제가 김똥띠 닉네임 먹으려고 했는데 베인이 뺏겨있더라구요 아 근데 김똥띠 진짜 괜찮은데 김똥띠 닉네임 삽니다 1서커 1서커 나이스 1서커 열일한다 너무 보기 좋다 오오오오 폭씨 방금 1서커가 심었나요? 1서커 괜찮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2서커 가면 볼게요 네 나 지금 벌써 기대돼 김똥띠 닉네임 아니아니아니 그건 좀 크다 천장 한번 무너뜨리겠습니다 아 육맹 맛있다 아 나이스 어 받아 와 달다 달다 너무 조심 아니 아니 뭐 워로드랑 안 간지 뭐 10년 되셨어요? 이런 조합으로 가본게 브레이커 만들고 1,2주차 때 그 이후로는 거의 없지 아 그지 그때는 뭐 얘기할게 없던데요 이거 이거 라이트 어 뭐야 또 넣었다 또 넣었다? 아니 사실 뭐 창술 죽어도 무력은 똑같겠다 웃기네 스타크뽕 스타크뽕 50줄 40줄 30줄 오우 스킬 미쳤는데 저는 스킬 끝났습니다 잡아주셔야 돼요 잡아주세요 나 없어 나 없어 나도 없어 나도 없어 나도 없어 아 같다 브레이커 데미지 8% 올려드렸어야 되는데 내가 확인 3번 버스커 아니 훈이야 괜찮아? 폭주 안 꺼져? 아이 폭주 캔슬 1,2,3 버스커 1,2,3 버스커 잡혔습니다 1,9,5 1,9,5 1,9,5 확인 1,9,5 확인 1,9,5 확인 1,9,5 확인 12시 저 수변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한테 헬블레이드 박으신 3번 버스커분 감사합니다 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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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희근은 버스커한테 버스커 간다 버스커 간다 버스컷 MVP에 나오나 이야 나이스 날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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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일단은 자동차 키만 꽂겠습니다 엑셀 밟았습니다 엑셀 밟았습니다 엑셀 밟았습니다 어디 나올지 모르는데 역시 큰손 역시 큰손 누가 샀는데 아니 가져갔어? 뚜떼님 예 그 얼마 전에 저거 날개 10만 고래 샀다는 게 사실인가요? 하하하하 나만 손해 맞네 범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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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번 2번 3번 버스컷 아 좋습니다 수요일 아침에 이렇게 확인한 건 처음이네 빠르면 좋아요 딜탐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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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과다출혈 땀습니다 미드빅도 좋아요 과다출혈 확인 어 갔어요 나이스 어 다행이네요 어 네 빨래 6위 최강득 그 후니님 네 혹시 퓨리 쓰신거 파괴하려고 쓰신거죠? 하하하하 혹시 보셨나요? 아 네 보여 버렸네요 아이고 아 이단님도 거기다가 파천섬광 박으셔야죠 아 아 노력하겠습니다 아 아우 각성기 데미지 빵 떴어요 아우 데미지가 살벌한구만 하하하하 확인했어요 카운터 유기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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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이고 하하하하 자꾸 엠비피창이 똑같네 이거 나오던 친구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하하하하 우리 마라우님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? 제가 딱 96이거든요 더 서커치고는 너무 점석헌데요? 하하하하 바람이 ㅅㅂ 하하하하하하 서루함이 고위 서커였나요? 네 정상 서커입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사형thinking 누가 제일 빠르지? 버서커 포스커 x3 아빴네 soit거 빠르네 ciao 아 띠려고 폭주 키고 뛰었나요? 그렇군요 하핳 이 부탁할 때 못 죽이나? 어 어? 대개인데? 어? 죽이나? 이거 6매먹어봐야 될까 아아 내가 아드가 없어가지고 아 이거 아쉽네 어? 뭐야? 앞에 똥깔셨어요? 미안합니다 누구십니까? 아이야 이거도 그럼 아 로마서 아 로마서 다음엔 3석호 들어오십쇼 자 열심히 더 채우겠습니다 다음엔 당신 차례입니다 근데 이거 버스커 하나 더 있었으면 그냥 소프 빼고 4석호도 나쁘지 않았을듯? 아 딜 제일 못 넣는 버스커가 갈망 아 그거 합니다 안 돼요 3시 안전 이거 줘야 돼요 마지막 거 나이스 이거 마지막에 아 괜찮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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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저희도 안되네요 아 저희도 안됩니다 네 이번엔 니가 가족사진이 나와야 되는 차례에요 삼석호님 죽는 차례가 아니었어요 이거 마지막에 아 괜찮구나 어? 어? 아 아 3번 보석도 잠깐하라 3번님 갈망 입으셔야겠는데요 3번님도 갈망 있으니까 파괴 입으십쇼 파괴 자 집중하셔야 돼요 다음주에 통나무 소리 나오면 절대 안됩니다 아 예예예 아 예예예 기사님 이모티콘이요 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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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제 삼석호는 누군도 이겨낸다 누군도 이겨냈대 다 이겨낸 두조건 합체 탁탁탁 탁탁 탁탁 아이소 네 아이소 삼석호 박세기줌 기대줌 삼석호 삼석호 가보자고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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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미안합니다 뭔가 죄짓는 느낌이다 깰 때마다 장수리 딜을 너무 빡빡하게 했네 그래서 이 인엠 죽어줬는데 죽어준거였어? 아니 이거 죽어줬어 그냥 죽었어? 나 존나 못해서 죽었어.